네 안녕하십니까 IAP투자연구소 소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LS 되겠구요 코드 번호 006260 되겠네요 오늘 2월 20일 오전 10시 11분 지나고 있구요 제가 뭐 그 LS 말씀드릴 때 저도 모르게 구리라고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뭐 딴게 아니라요 어 구리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휴 오늘 5% 이상의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인데 5% 또 양봉이 얼마만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LS가 뭐 시총이 그래도 2조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이정도로 움직이는 게 작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분간에 그 구리 가격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구리 가격부터 좀 원자재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한번 좀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사 하나 보시면요 구리 등 산업용 원자재 가격 초강세 원자재 슈퍼사이클 온화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 제가 원자재가 상승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 세계의 흐름 자체가 일단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부양책의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인플레이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경기 회복이 조금씩 되는 거죠 경기 회복이 조금씩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가지 것들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정확하게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게 지금 주식장이 과열이 되고 있고 뭐 여러 지금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달러도 오르고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막 대폭락이 나오고 나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 끝끝내 우상향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지금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LS 같은 종목은 호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적 케이블이나 이런 그 케이블 외에는 무조건적으로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LS 같은 회사는 초박을 되게 잘 하거든요 그게 다 그 케이블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구리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아니 뭐 금이나 은이 있는데 구리가 뭐 비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도둑놈들이 우리 뭐 케이블 같은 거 쌓아놓잖아요 구리만 다 빼갑니다 구리만 다 빼가고 그런 거 정도 구리가 된 굉장히 비싼 소재다 비싼 원자재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LS 또 수혜받을 만한 게 뭐가 있죠? 이번에 해상풍력 아무래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LS 같은 회사는 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LS가 지금 전 세계 1위 해상풍력 업체랑 3년간 아 5년간 우선 공급권 체결을 해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호재가 2개가 있었어요 3개 정도로 앞쪽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 그 중에서 구리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했죠 자 2번 친환경 열풍 뭐 바이든이 주도합니다 3번 친환경 열풍 중에서도 해상풍력 음 세계 1위 업체 유럽에 있거든요 세계 1위 5년 공급권 우선 공급권 체결 계약 완료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그 해상풍력을 LS가 해상풍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바다에서 건축물을 쌓아서 위에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성되는 전기를 육지로 원활하게 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바로 LS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호재 정도만 생각을 해도 저는 앞으로도 LS가 탄력을 좀 더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승 이후에 사실 이럴 때는 정말 물타기 추가 매수 기회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안 그래도 바로 반등 나와서 지금 7만원대에 향해 가고 있네요 LS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 LS 일렉트릭도 보셔야 되고 LS 일렉트릭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가지 산업들과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서 여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꾸준히 관심 가져 보시길 바라고 지금 최근에는 기간도 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도 보시면 LS 기간기가 많이 수매수 했고 보험 연기금 뭐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일단 매수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 같거든요 이런 거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 이런 식으로 동시옥과 이야기가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그리고 신라 S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언급해드리고 있고 음 자 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급등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G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종목 중에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하는 후로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점심시간 지나서 이런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 걸어봐시고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刻 Raymond died for an overdue 이스bo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